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점 2개 가보죠. 카드 지우면서. 과연 아이언클래드는 잘될 것인가. 타격 2장. 어? 소장. 유갑. 음.. 박밀 모양새가 나오는걸. 이제 타격만 조금 최선을 다해서 지우다 보면은 박밀 대기. 완성이.. 되겠죠? 파그? 오케이. 타격 지우는 거 너무 좋아. 허허 신성이요. 신성 빠다 주시봐. 엘리트. 아.. 엘리트 가볼까? 아.. 파괴보다 징끄닝이 괜찮은데? 일단 넣어봐야겠다. 아니 신성. 이것이 신성특. 맨 밑에 존재하지. 과연 몸박이 탈 것인가? 몸박이 탄다면? 소지는 것이죠. 파괴로 몸박 타면요? 난죽 택해야죠. 어.. 강한거 보수 음마야 얘들 싫어요 그냥 수비만 써서 신성 쓸걸 신성 아 왜요 신성 진짜 덱 맨 밑에 있잖아 킹고리즘으로 짜져있죠 전 전 짠 짠짠 빡 으악 잠깐만 나 다 태운 줄 알았네 저기서 공격 카드 다 태웠으면 죽는 뭔가 그냥 개 무섭다 유각 정도는 들고 있었어도 됐어 수련 수영돌이 다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악 저도 궁금하군요 아니 신성 진짜 맨날 맨 밑에 있어 흘러 흘러 음 오레알콘 있으니까 저거 소영돌이 나오면 바로 시원하게 돌리고 안 나왔네 소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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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호로록 편한 이제 모든 덱의 필수 카드인 제물이 나온다면? 엄마야 나이스 허어어 허어어 이럴수가 아 나 근데 그거지 신성이지 야 이제 제물 나오면 끝났네 8-3-24 8-4-32 기왕 하는 거 피격 안 하는 거를 노려보죠 노린다고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어... 맞지 뭐 이제 바리나 가져와라 바리케이트를 가져와라 해송아 예 차모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바리 좀 쓰자 재물 미만장 재물 미만장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속화가 제일 낫겠는데 이래 놓고 나중에 재물 나와서 찡찡 잔다 엘리트 3마리 고통받으리라 고통받으리라 아휴 세니까 좋아 다음에도 상점이죠 그냥 두 장 치울까 너무 많이 치우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상점 보고 결정하죠 한 장만 치워도 될 것 같아 대개 파괴도 있고 3호 3호 뭐 이정도면은 덱은 완성된 거 아닌가요 재물만 좀 줘봐라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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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몸박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짜 몸박 타는 거였잖아 진짜 몸박 탈 뻔 했어 아휴 아까 그런 일이 있었더니 쫄아서 못쓰겠다 이럴 때 필요한 얼눈 지금은 대갑축 해야돼서 쓰긴 써야 될 거예요 아휴 음 초커뿜 재물만 나오면 끝인데 일반 몹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차 못 탔네. 근데 어차피 발이 안 쓸 것 같으면 타도 돼. 아이고, 각국수님. 아이고, 뭐예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각국수님. 어서오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대박.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리액션이요? 오우! 오우! 아니.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미소 짓는 가면. 뱀스요? 춤 같은 거 못 춥니다. 아이고, 이런. 시계 맞았네. 이거 신성발이었구먼, 들균. 하나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참호 이거 다 쓰고 이렇게 꿍 2백 완전 신성빨이었네 몸박을 두개 넣어서 파괴각을 보자 엔마야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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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어 어 어 으 다음 턴에 바리케이트 나오겠지 그러면은 어떻게든 수비를 하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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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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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이제 취약은 면했네 취약은 면했네 이거는 방어도 올리는게 맞겠죠 됐어 됐어 이제는 이제는 더 들어올일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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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호 먼저 썼어야죠 프로세스곰님 껄로 감사합니다 근데 어 이제는 맞을 일 없 죽을 일 없어 서순해도 돼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으아 으아아아 그동안 시험기간이라 못봤었는데 오늘 끝났네요 내일부터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중과로 충성충성 저거 구독할 때 약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구독할 때 나오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충성충성 캘리퍼스 모아달라고요?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엘리트 안 가도 되겠죠? 굳이 지금 엘리트 목숨 걸고 갈 필요가 없어 타격을 마저 씌울까? 전투 최면으로 파워 카드 빨리 쓰고 바리, 유각, 옴박 조만간 장비 PC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복스는 카드 쓸 시간 충분히 주니까 복스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들이 문제야 채팅방 터졌다고요? 발이 부족 어 잡았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하지만 어 이거 자도 되겠다 어차피 신성이라서 어차피 신성이라서 강호할 것도 없고 바리! 바리 빨리 써야 되는데 어 광고 끝까지 보셨다고요? 어 광고 끝까지 보셨다고요? 개이득 아 제가 드디어 이번 달에 트위치 월급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거 월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월급이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다른데 첫 정산을 했습니다 아 나 초커지 아이씨 100달러가 넘으면 그 다음 달에 정산을 해줘요 100달러 100달러 1 2 3 4 5 6 아 근데 그냥 보수만 대로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기세각은 최선이 아닙니다 게임은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거에요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거 없어 전투체면 두장이니까 바리케이트 신성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상점가스 한장 더 지우고 재물이 없는게 좀 그러네요 재물..재물..재물이 만능인데 그냥 그냥 재물..재물이 최고야 1장 1장 2장 3장 3장 어.. 바리가 지금 나온다고? 4장 엄마야 3 4장 그냥 일단 축하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코스트가 충분해요. 전체를 하나만 쓰는 방법도 있겠고. 절단치우자. 아닌가? 지우자. 옆에 훌륭한 소용돌이 있으니까. 재생포지션 사고. 사실 이거 딱히 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괜히 쫄보트 발동하지 말고. 잡으면서 가자고요. 아, 신성. 둘.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셋. 넷. 빠리 다음 턴에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이러면 서순인데. 하나. 미니님 응원 감사합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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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셋. 3호만 돌리는 게 제일 빨라요. 데카예요. 핸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데카예인 줄 몰랐네요. 하나, 둘, 셋. 넷. 아 내 사고 탔어. 다섯. 아 여섯이구나. 파괴가 두 장으로 카운트해서. 하나, 둘, 셋. 전출 찾아보죠. 아니 그거 뭐냐. 없다. 없어요. 없어. 눈 찌르기는 뭔데? 세 장이나 있어. 눈 찌르기 위에도 다 있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됐어. 여기, 여기까지 왔으면은 3호 말고는 다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돼. 아유 정말. 믿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재물 없으니까. 진짜 재물 없으니까. 덱이 완성된 느낌이 안 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뭐 근데 지금 와서 질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네요. 아유 뭐 질 수도 있어. 질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는데. 음. 그럼요. 하나, 3, 4, 5, 6. 다리 꿈꾸는 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모여. 끝이야. 이제 맞을 일 없어. 이제 맞을 일 없어. 이제 강아지가 해도 이기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 내 몸박. 참호만 빨리 돌리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내 몸박. 참호만 빨리 돌리면 되니까. 하나, 둘, 셋. 셋. 끝. 아니, 여기서 담배 때까지 준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진화 같은 거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런 하나 둘 셋 넷 끝났죠 너 포기해라 이 송이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격박 추면 아 있을 데 없는 거 다 쓰고 어 여기서 무적을 빼야되나 맞나 맞냐 안 맞느냐에 긴장감이 있다고요 맞은 거 같은데 맞았네 맞았어 아이고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는 거야 이러다가 드로우 막힌 상태였어요 하나 둘 셋 셋 안 돼요 넷 다섯 방어가 안 쌓여요 잠깐만요 잘 못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진 않을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이게 방어 카드가 핵심만 남아있고 차모가 빨리 돌아야 돼요. 어쨌든 차모가 핵심이야. 하나. 둘. 셋. 넷. 꼼. 유갑. 틀네. 차모. 이렇게. 하나. 둘. 셋. 땅. 아이고 퍼펙트도 못했어. 이게 뭐야. 1561. 그래도 재물 없이. 요 정도 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아님 말고.